오늘 왜 이래? 아니 왜 이래는 거야 우리한테.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. 이렇게 가니까 참 좋네. 진짜 왜 이래? 와 정말. 완전 핵심으로 올라가서 큰일 났어. 오늘의 제작진을 이룰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나와요? 바로 바로 얘기해 주네. 오 희한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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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하다. 한 번 더. 아. 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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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하기를 따놓는 거야 우리 미쳤어? 또 있어요? 뭐야? 조은아! 오늘 왜 이래? 우리 왜 그래요? 우리 시청에 올랐다가 잘해주는 거야? 우리 왜 그래요? 아니 지금 지은이 형의 수지 형의 설의 문화까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? 미쳤다 오늘 진짜 어? 성민이? 전화? 전화의 아 성민아야 아 성민아야 아 성민아야 야 널 그냥 같이 아 뭐야 성민아 야 야 야 야 뭐야 아 성지호 내가 이 사진이야 이 사진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성지호군 아니 아니 핑크놨다고 다 그걸 돌았어요? 아 오늘은 그거 저기 생각하고 지금 머리 청순하게 했구나 그래 너 그 머리 빨리 안 해 너 성지호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 그리고 저기 하하가 맨날 수지수지 했잖아요 어 맞다 나 진짜 수지했잖아 그래 나왔잖아 어떻게 할 거야 수지 수지 형 나왔는데 봐봐 봐봐 왜 목봐 아 뭐라고 하셔 이렇게 해서 나 사랑해줄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야 너 나와 야 빠져 너 빠져 아 배워 오늘은 여우생 스틸인데 내가 실제 여우생 짝꿍 레이스입니다 짝꿍 레이스 네 짝꿍 레이스 천의상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자 오늘 양쪽 우리 남고와 여고 단체 미팅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들 짝꿍이 되는 거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야 야 조용히 해 야 넌 가 야 야 너 소개해 안녕 나는 헬스부야 나는 어 싸움을 잘해 너 지난 학기 몇 등 했니? 어 난 싸움 말고는 등수 안 매겨 일단 짝꿍 할 때 참고해 쟨 저런 아이야 쟨 저런 아이야 쟨 저런 아이야 쟨 저런 아이야 쟨 저런 아이야